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따가 이거 밥 다 먹을 때 녹화 좀 끄라고 말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성이 안녕! 존나 맛있게 만들어 봅시다! 여보! 나도 여보 보이게! 왜 그래! 왜 잡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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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먹을까? 쌩쌩 맞아요 쌩쌩 그거 존나 쉬워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어 뭔 소리지? 나도 몰라 이게 원래 내가 원래는 잡채를 이렇게 참고 그냥 묻혔는데 양념에 그렇게 하니까 맛이 없어 졸여야 돼 면을 면을 간장 양념에 졸여야 돼 마늘이 파리니 쪼끄다스케 우르르 아 땀나 아 뜨거워 아깝도 좀 봐주세요 고객님 이 바람이 지금 바람 아 뜨거워 이 바람에서 오면 내가 언제 오시더나 화장 원래 안해요 근자 피아 6개 고마워요 국방을 했어 비니 물어 오빠 앙노 피아 언니 큰 손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쩌라고? 아 땀나 땀나 땀 존나나 아 더워 여기 덥니 신양이 언니 안녕하세요 신양이 언니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기분 괜찮아 아침에 역시 아침에 있나니까 기분이 좋아 낮에 자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찾아냈냐 궁자야? 아 누가 그렇게 도배를 하래 도배를 보내니까 내가 차단을 하지 도배를 하이라고 할게 도배를 하래 도배를 하냐 더 매진 사과 걸까? 니가 누구였지? 보자. 야 니 그거 닉네임 뭔데? 뭐? 뭐야 공갈.. 공갈 접체야? 어? 사람 풀었어. 뭘 풀어? 금자야. 사람 풀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뎅도 넣는다? 오뎅? 어. 맛있어. 뭐 알아서 해봐라. 하여튼 뭐 치즈고 볶고 이런거는 니가 알아서 하고 맛있기만 맛있으면 돼. 이거 마우스. 물 없네 여기? 마르기가 되더라. 어 되더라. 로지테크 오냐 그거? 이거.. 이거 했나? 이거 아직.. 아직.. 어 생겼다. 눌러줘. 오케이. 네. 밀리지 어느 섭이세요? 그거 왜 물어봅니까? 데몬 섭도 하고 사이아 섭도 하고. 3년. 금자자.. 검자자는 뭐.. 뭐 우리 방 얼마 안됐나? 그런거 같은데요? 으으우erna. 그 금자자랑 금자피아랑 커플이래요. 뭐? 금자피아랑 피하그 eco Bry though. 응? 커플이래요. 금자피아하고 누구? obra breakthrough curious. 그게 무슨 말이야? 피아금자랑 금자피아랑 커플이래요 아 닉네임이 반대로 되어있구나 금자하고 피아하고 커플이다 오케이 내가 몰랐네 오늘 메뉴가 어찌 되나? 어? 잡채 뭐? 잡채를 먹으면 되지 뭘 또 된장찌개 될까? 이거? 이것만 먹어 아니 된장찌개가 맛있을라면 내가 뭐라고 하노? 어? 어? 완전 시골촌 된장 아니면 된장국 맛이 안짠다고 야 내가 한거 맛있거든? 여보가 입이 존나 이상해 피아금자 3개 고마워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한거 맛있는데 여보 입이 이상한거라고 그게 아니고 니가 그 된장 그거는 홈플러에서 산거잖아 된장 엄마꺼랑 섞었다고 섞고 날리고 가네 네 그럼 오늘 마트꺼만 할까? 마트꺼만 할까? 마트 된장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봐야 그 똑같은 맛은 똑같은 맛으로 밖에 안나오는거야 어? 그 된장 소문난 그 인터넷으로 된장 소문난 그 촌된장 어? 진짜 그 촌된장만 넣으면 보글보글보글해가지고 아 turmoil 여 wise OULDNirez 올려 이거 혈액 아아악 뭐하노? 이 새끼가 모션치 하고있어 잡아라 와 와! 다음에는 딱 던지고 나서 움직이라 아 내려와 인마 지금 아무 말도 안했어 왜 올라가 내려와 반칙이야 내려와 내려와 반칙 반칙 내려와 반칙 내려와 인마 입도 안댔는데 왜 올라가 내려와 내려와 안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안 내려오면 안 던져 우리 가만 하라 그러고 있어라 가 던진다 잘 봐라 가 모션 안 던져 안 던져 가 와 하면 던져야지 그렇지 자 준비 모션치 하지마라 가 안 던져 가만히 있어라구 가 와 하면 가 와야지 가 가 가 가 가 와 그렇지 노란 공 올려 여름 여기 올려 아빠 무릎에 올려 또 던져주지 꼬리 흔들지 말고 이 새끼야 여기 얹어줘야 내가 또 던져주지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이 새끼 가 저리 가 저리 가 빈아 장난감 어딨네 장난감 가와 가 오션 취하지마라고 내가 몇번 말았지 던져가 받으라이 아우 잘하네 개가 집에서 뛰든 밖에서 뛰든 걸어다니든 저 북극을 뛰어다니든 어 니들이 왜 오지랖이냐고 니들이 대단한 개 박사 나셨네 그냥 니 할 일이나 하라고 즐거운 주말이잖아 어? 즐거운 주말을 그냥 놀아라고 편안하게 어? 알았지? 오지랖 떨지마라이 빈아 장난감 가와 빈이 노란별 가와 노란별 어째어 빈아 빨리 노란별 가지고 와 빈아 장난감 어딨어 장난감 가와 빈아 장난감 어딨어 빈아 장난감 가와 빈아 장난감 어딨어 장난감 가와 빈이 장난감 가와 빈이 장난감 가와 빈이 장난감 가와 빈아 장난감 가와 모란별 어디있어 어? 모란별 어디있어 빨리 가와 빈이 여기 있네 가 던질까 잘 받으라이 헐 아유 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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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이 왔나? 신양이 점심 먹고 온다더만 내 밥주로 다 왔나? 스며들면 사람 안오셨던데? 꽃거지! 꽃거지! 꽃거지 왔나? 꽃거지님도 안보이는거 같은데요? 신양이 왔구나 아 힘들어 다빈님 한개 고마워요 펜가일 고맙습니다 삼계탕요 두개 삼계탕이 갈아요 아 우리 삼계탕이 우리 삼계탕 아 두개 느낌 좋나 안 좋나 어 우리 지암님 세계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오 삼두산 예 삼두산 나왔구요 예 삼두산 나왔습니다 일두산 오 사두산 우리 오빠야님께서 사두산 나왔구요 사두산 예 우리 오빠야님께서 사두산 사두산 나왔습니다 예 예 우리 여름 장미님이 팬가입을 하면서 오두산 오두산이 매년이나 량이 이름 저 신양 오르마 오두산 삼계탕마 예 육두산 혹시 뭐 팔두산 없겠죠 우리 복부인 한계가 칠두산 까지인가 아 그렇죠 우리 금저피아님께서 팔두산을 우리 복부인방에 최초로 팔두산 예 최초입니다 최초 예 복부인 어 예 우리 곰야님께서 구두산 이야 구두산 우리 복부인방 오 우리 디밍디밍 오 오 10두산이 지금 금비 아 저 뭐야 금저피아님 까지 10두산 어 일은 안 보고 다닙니다 어 오 예 우리 곰야님께서 11두산 예 예 우리 복부인방 최초지요 예 복부인방 최초 11두산 예 곰야님 VIP 등극으로 올라가실 직전입니다 지금 11두산 최초기 때문에 예 저 명예의 전다고 올라갑니다 예 11두산 자 11두산 끝인가요 아 11두산으로 명예의 전다 아 우리 금저피아님 12두산 예 12두산 오 붙었다 붙었다 어 경쟁 붙었다 우리 곰야님께서 13두산을 예 우리 곰야님께서 예 최초로 오 이스타 콩님 14두산을 예 오 우리 곰야님께서 15두산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생각지도 못한 우리 복부인방 최초 15두산 15두산 와 이거 놀랄 노자네요 예 최초입니다 최초 15두산 누구였죠 아 우리 곰야님께서 15두산 명예의 전당 지금 올라가기 직전이죠 예 딜레이 관계상 예 3초 살릴게요 자 곰야님 15두산 명예의 전당 3 2 자 우리 복부인방 최초 예 15두산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1 어 16두산인데 16이 어디갔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아 우리 곰야님께서 16 17두산을 아 우리 신양이가 헛걸음 하셨네요 예 아 느린 관계로 오 우리 신양님께서 예 열혈파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최초로 18두산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은 가라 우리 곰야님께서 열혈이고 지랄이고 애들은 가라 19두산을 예 열혈이고 지랄이고 없다 이거죠 예 오 우리 신양님께서 열혈은 건재하다 예 20두산을 최초로 예 올라 드셨습니다 예 우리 신양이님 20두산 복부인방 최초 20두산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역시 명예의 전당은 아무래도 우리 열혈팬들이 올라가는게 맞죠 우리 신양이 20두산 20두산 명예의 전당 올라갑니다 3 2 예 우리 열혈팬들 신양이가 최초 복부인 20두산 하나 자 20두산 야 20두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21도백 나왔습니다 20두산 20두산 치솟고요 21두산 나왔습니다. 21두산 누구죠? A6 카토로님께서 21두산 21두산 8편이고 지랄이고 없다 무조건 21두산은 외제차가 점령한다 복부인방의 최초 명예전당 21두산 A6 카토로님 자 3 2 자 명예전당 우리 카토로님께서 21두산으로 명예전당 최초 1 어 22 나왔어? 22 어디 나왔어? 작은거 넣으면 되잖아요 바닐라파이님께서 22두산 그냥 묻혀버렸죠? 우리 신양이 열혈파워 23두산 우리 신양이님께서 물 넣거라 물 넣거라 우리 곰자님께서 100개를 두산은 우리 신양이란다 우리 복부인 잡채가 100점이다 이 말이죠 두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자 23두산 우리 신양이 최초이자 23두산은 우리 열혈이 한다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자 우리 신양이의 어 23두산 자 3 2 1 자 23두산 최초 우리 복부인 자 가와 자 23두산 예 23두산 예 23두산 예 23두산 나왔네요 예 24두산 나왔네요 예 예 예 예 누구야 아 나 민원 들어온 줄 알았죠 예 우리 A6 카토론인 24두산을 복부인 방에서 최초로 예 달성하셨습니다 예 24두산 복부인 방 최초죠 예 명예인 전당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3 2 1 1 아 그렇죠 복부인 방에 25두산은 열혈이 마감한다 우리 신양이께서 25두산으로 최초로 복부인 방 명예 전당 올라갑니다 1 2 1 자 명예 전당 25두산 자 아 아 아 아 25두산 명예 전당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26두산 예 꽃통통님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예 복부인 방에 두산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꽃통통님 26두산을 아 감사합니다 26두산 자 26두산 이제 명예의 전당 올라갑니다 3 2 1 자 아 아 그렇죠 27두산 예 예 우리 복부인 방에 두산은 두산은 열혈길이 책임을 진다 우리 신형님께서 27두산을 27두산을 가셨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이 언니 있어? 어 도너츠 왔다 도너츠 진짜요? 어 아 지금 보여줘야 되나? 먹고 보여줄게요 어 삼계탕이가 보내준 도너츠 왔습니다 나중에 밥 먹고 할게 보여드릴게요 언니 왔어요 삼계탕이 도너츠 자 지금 도너츠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먹고 보여줄게요 어 27두산 우리 신형이가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3 자 복부인 방 최초 명예의 전당 27두산 28두산인가? 2 자 27두산이네요 27두산 자 하나 우리 복부인 방 최초 27두산 자 신형이 신형이 7 명예의 전당 3 20두산 9 너무 힘들어 머리가 여기다 엎어져 히히힣 힣힣힣힣 왜 술이냐? 저 감퇴요. 그만 들어. 이거 하지마.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고맙습니다. 우리 명예의 전당. 우리 명예의 전당은? 어디 갔노? 화살병. 명예의 전당. 침묵 튄다 이 새끼야. 곰란이 10개. 우리 곰란이 10개 고맙습니다. 우리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빛나, 빛나. 뜨거워.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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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등급. 아 우리 꼬통통님이 28두산을 예 이거 치솟죠 예 우리 꼬통통님이 예 아 예 우리 꼬통통님께서 28두산을 예 최초로 우리 복부인방에서 예 아 우리 꼬통통님께서 예 28두산 명예예전당 최초로 등극하셨습니다 예 우리 꼬통통님 예 신영이방 명예예전당 28두산 최초 등극 우리 복부인방에서 저 명예예전당으로 올라가신 분 한분께서는 예 복부인방을 예 마음대로 뒤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걸 해도 되고요 예 저 점마저거 마음에 안든다 강태불렉헤라 가능하십니다 예 예 마 그냥 마치 족올린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꼬통통님께서는 예 명예예전당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 족올린대로 하십시오 예 묵자 야 물좀 줘봐라 아 우리 신양이 신양이님께서 29두산을 최초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 꼬통통님 턱소리하시면은 바로 블랙입니다 예 예 예 바로 우리 신양이님껄로 신양이님한테 넘어갔습니다 예 예 예 29두산을 예 29두산을 29두산을 최초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 어 우리 신양이님은 예 뭐 침묵질을 하든 욕을 하든 예 조골린대로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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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띵한 거 있나? 응 어? 컨디션이 안 좋아 목에 무지거 떼나? 어? 떼면 안 돼 끝났는데 어? 땀 났어 땀 났어? 아 말 존나 했더만 입이 바짝 말랐다 아침에 입 났어 어? 너무 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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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복부인방에서 내가 남자다. 내가 왕꿈틀이다. 우리 태양이가 32산을 다 깔끔하네. 이방은 남자가 갑이다. 어디서 여자가 함부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느냐. 방치도 않다. 태양이 왕꿈틀이가 올라간다. 이 뜻이지. 태양이가 남자의 힘을 보여줬구나. 태양이 남자다. 태양이 청바지 사진 찍은거 못봤나. 청바지 입고 뒤에 하나 입고 사진 찍은거 못봤나. 태양이 선글라스 끼고 찍었는데. 청바지 입고 왕꿈틀이가 톡 튀어나왔어. 장난 아니더라. 청바지 입고 사진 찍은거 못봤나. 여기 간만에 우리 태양이 사진 한번 갈까. 어? 간만에 우리 태양이 청바지에 왕꿈틀이 튀어나온거 한번 갈까. 고구마 값에 점심 먹방하고. 이 상계탕이가 보내준걸. 도넛츠. 단식으로 먹을게요. 수제 도넛츠. 고구마 값에 어? 어서와 배고파서 그런가봐 머리가 살살 때리네 닭먹으면 되고 닭먹으면 되고 그러면 안되는데 닭먹으면 돼 동글동글동글이 초콜릿 5개 아 맛있다 닭먹으면 돼 음색 도맛 노래하는 커튼 어묵칠 저그라 다수개 아 맛있다 그러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황트 Husam 어흑 근데 오뎅놈이가 더 맛있는데? 간장 120ml 물엿 200ml 국수 약간 마늘 이렇게 넣으세요 참기름 깜빡있다 어쩐지 아줌마들아 빨리 넣어라 어쩐지 어쩐지 아우 못살아 내가 억지로 먹고 있었어 더워요 빨리 뜨거워요 빨리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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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영감처럼 타는 기차 놀이에 기차 시간 다 됐는데 똥이 마려워 똥을 누고 있는데 기차가 떠나 팬티 벗고 달려가서 겨우 잡았네 기차는 치치 뻑뻑 잘려가는데 앞에 있는 가시나가 방구를 끼니 뒤에 있는 신사분이 많아시기를 이게 바로 2000년대 원자탄이래 원자탄을 맞고 병원에 가니 호박같은 간호사가 배를 맞치네 그냥 먹으면 돼? 응 와 아까보다 너무나 부드러워졌다 뭐가 어? 아까보다 아까보다 더 맛있게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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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이고 아니고 차이 많이 나네 꾀 digest 아까봐 먹기 물에게 ался 잘 먹고 쯔쯔 소리가 안좋아? 무슨 노래? 이거 인마 시골 영감이잖아 기차 우리의 사무소 샤워 비닐 마저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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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부러워 우리 태양님께서 복부인방에서 먼 짓거리를 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 족 올린대로 해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법은 부산을 탈환하시면 되죠. 그러면 족 올린대로 해야 됩니다. 2시간 넘었는데 무슨 이제 점심을 먹고 그래. 끼니 잘 챙겨 먹어라. 우리도 양파들 시켜 먹을까 이거? 뭐? 양파들. 양파즙 먹기 싫다고 너는 안 먹었잖아. 나도 먹었는데. 2, 3일에 안 먹으나? 그냥 먹으면 안돼. 양파즙은 최소한 아침저녁으로는 먹어줘야. 좋은거야. 양파즙을 먹기 싫으면 대추랑 섞어서 먹으면 좀 덜하거든. 자기가 양파즙을 먹는데 진짜 소개해 주고 싶다 하는 분이 없습니까? 양파즙 시켜 먹어야 되겠다. 양파즙。 싫어? 양파즙도 좋은거 먹어야돼 좋은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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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안돼? 천오면 안돼? 얘도 입소문 타고 먹는게 낫다 뭐지? 태양이 왜 저러냐 형님 부인한테 사랑해주세요 어.. 형님 알았다 우리 명예의 전당에 있는 분이 시키면 시킨대로 해야돼 어.. 지향님 바뀌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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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아 치솟 지향님 31개 빨리 변경해 여보 태양님 꺼져 태양이 방금 뭐했냐 어? 야 태양이 벙어리 좀 매기라 저 점많은 새끼 죽을라고 뭐? 니가 사랑해주라 이 새끼야 니가 어? 니가 사랑해주라고 저 점많은 새끼 죽을라고 어? 바꿔요 지혜 뭐였지? 지혜님이요 증선 들어간 이 상성이 태양 쪽, 지sun님 지옴, 이 상성이 태양의 태양이! 와이파이 있다 여보. 와이파이 되있다. 근데 버프 얘기 안하네. 아 우리 또 태양이가 32개를. 어? 33개 안나왔냐? 아니요. 32개야. 아이고 우리 태양님께서. 아이고 참말라. 태양님이 하신 말씀은 법이지. 태양이가 하는 말은 법이지. 부인 사랑해달라는 것은 당연한거야. 안그러냐 얘들아? 그럼. 아이고 아무렴 당연하지. 이리와. 이리와. 아프지마 사랑해. 이리와. 풀서비스 가자 풀서비스. 아이고 이쁘네. 아프지마. 아 비유상해.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부인을 사랑해야지. 아무렴. 아흐. 저 깜빡이. 채팅창 딴 데 클릭해요. 놔놔. 이게 왜 블랙데잉냐? 연예인 유형 연예인 유형 연예인 유형 연예인 유형기? 연예인 유형기 연예인 유형기 연예인 유형기 연예인 유형을 구입하러 올해 연예인 유형기 야 한번 시켜놓고 뭘 또 시켜 태양아 웃기네 저거 응 뽀뽀는 안되지 아니 한번 시켰어 뭘 또 시켜 웃긴거 진짜 명예의 전당 올라가 있는 순간부터 무조건 그냥 초콜릿대로 하는거야 우리 지양님께서 뽀뽀 실드를 100개로 아 눈물나네 응 아 우리 지양님 아 내 생각해가지고 뽀뽀 실드를 100개로 가감하게 고맙습니다 아 우리 지양 지양 아 100개로 뽀뽀 실드를 고맙습니다 아 야 우리 지양님 자 100개 뽀뽀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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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양님 100개 고맙습니다 뽀뽀 실드 코어링 아 우리 지암님 너무 착하시네 마음씀씀이 아 우리 지암님 좋은 주말 되시고 뭐 애인이나 남편이 있으면은 오늘 뜨거운 밤 화이팅! 태양이 18! 18! 18! 18! 18! 아! 태양이 18은? 아! 냄비 치워 예 오늘 싸이클 합니다 예 발라라도 걸어 놓고 오늘 어저께 내가 자전거 10분 컷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 13분 컷 예 오늘 자전거 13분 컷 인정하겠습니다 예 어제 10분 컷 인정했거든요 예 나중에 저녁에 13분 컷 자전거 타기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1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부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입부금 입부금으로 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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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과자 삼계탕요 팬이 준 수제 도너츠 시승식이 있겠습니다 시승식이 아니고 입가심이 입가심이 뭐라지? 멍청 먹는걸 뭐라지? 입가심? 아니 처음에 뭐니 часто 식구식 아 स이험식 시험은 없나요 아 시싹 그래 시식 자 삼계탕 ederim 팬이 보내준 수제 도너츠 시식이 있겠습니다 오 오 우와 오 장난아닌데 둥지 도너츠라고 둥지 도너츠 냉박스 풍질도너츠 삼계탕이나 칠곡사나 어? 어? 제조원은 옥포에서 했네? 사이트에서? 아니 과자 만든 제과점이 옥포야 우리집 바로 옆이야 그니까 사이트가 있잖아 이거 아 그렇구나 우리집 옆에 수제 도너츠 만드는 데가 있었구나 몰랐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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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이 앉아 올라와 앉아 앉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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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물속은 놔 아니 그렇게 방송에 그렇게 하지마 놔라 이거 방종이래 녹화 종료 우리 새끼야 물속은 더럽은걸 물속은 달아 회복 나라 날씨가 흡입 날씨가